왼쪽 나가서 왼쪽 아 정신없어 이 넓은 데에 저 혼자 있어요 앞에도 아까 뵀던가 봐 그 허리를 안쪽에서 허리가 아프구나 그랬는데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 4시라 지금 심 안 됩니다 마지막 배가 가니까 그때 텐트 칠게요 그 아까 그거 있죠 그 가자 아까 좀 먹었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30분만 있으면 힘들어도 참고 그냥 누워있자 밖에 도는 거 금방 놀 텐데 텐트 치고 나서 한 바퀴 돌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생각대로 갖고 올 걸 그랬네 쉼터 포토종 이렇게 있네요 일단 소망의 언덕을 한번 올라가보죠 소망산도 조금 이제 보이네요 아까보다는 소망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